무속인도 살아납니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가지 부적이 있는데 저는 경명으로 해서 종이하는 부적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하는 부적도 괜찮더라구요. 또 오래 지닐 수 있고 또 악세사리용으로 쓰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적은 남녀 하압을 기원하는 부적입니다. 그래서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모형으로 해서 키링이나 목걸이나 또 어떤 분은 귀걸이 외국인은 이게 귀걸이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귀에 이렇게 귀걸이로 끼는게 그래서 남녀 하압 부구요.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이 있는게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이 좋게 하는게 두꺼비, 두꺼비도 금전, 그 다음에 재물 이렇게 좋구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중국에 뭐 이렇게 금전이 들어오게 하는거래요. 뭐 이브로 넣어서 나중에 뭐 학문이 없다 보니까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뱉는다고 하구요. 햇대상 비슷하니 그렇게 되어있고 뭐 또 삼조고처럼 뭐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냥 이렇게 손님한테 주니까 손님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같이 요렇게 하는 것도 음 요렇게 얘도 금전, 운이 좋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금전 운이 좋은게 뭐냐면 잉어, 잉어 물고기도 금전이 들어오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 장수, 오래 사는거 뭐 이런걸 봐서는 거북이도 여러 종류로 해서 요렇게 키링이나 목걸이로 거북이 뭐 요런 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재나 사고수나 간재수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건 자 일단은 삼지창도 이제 좀 찍어서 나쁜거, 기운같은거 찍어내라고 할 때 삼지창을 이용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좀 끊어내고 잘라내고 간재수같은거도 없어져야 되면 칼모양으로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신장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거 그 다음에 또 요런 모양도 삼재 가지신 분들 많이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고수나 간재수나 좀 크게 삼재보다 더 세게 삼재중에서도 세게, 삼재가 아닌데도 세게 뭐 사고수나 이런 분은 제가 이렇게 용, 용, 이빨로 해서 용, 용, 입에 여유주를 물고 그 다음에 칼을 요렇게 지니게도 많이 올리구요. 같은거라도 꿈이 조금 안좋으신 분들, 가위 눌리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진짜 가도나 시카를 베개에 넣고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교통사고나 아니면 기신에 의해서 조금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객기에 의해서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도끼 모양도 제가 많이 하구요. 그렇게 해도 안된다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의 기운이 계신 분 신기가 많으신 분 신의 바람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두 모양으로 해서 키링이나 목걸이로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좀 복을 가져라 아니면은 좀 내 신장, 내 몸을 좀 단단하게 건강 차원에서는 저가 또 이렇게 금강정 모양도 많이 하구요. 그 다음에 좀 뱀도에서 다산을 나타내거나 다복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기운이 많으신 분들이 아까 친에 금강전이나 또 저는 또 많이 하니께 뭐야 사고수나 또 신바람으로 인한 사고수나 또 구설수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용을 지니시면 좋다고 했고 아까 친에 또 제가 용호선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말띠는 용을 가지면 좋다 이런 말도 한 것처럼 용 악세서리 가지시는 것도 괜찮구요. 그 사람마다 맞는 색깔이 있습니다. 가지면 또 돈을 붓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붓게 하거나 아니면 뭐야 에너지가 좋아지거나 그것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 방망이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은방망이로 했는데 금은 방망이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뭐야 매매할 때는 또 가위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아까 친에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은지 모르겠는데 가위 같은 것도 가위 같은 것도 그저 어 일반 부적 써오시잖아요. 매매 부적 써올 때 같이 넣어주시면 빨리 빨리 정리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구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걸 만들지를 못하니까 순운으로 다 해서 박물장수님한테 저는 차장님한테 좀 주문해서 기도해서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다들 좋아하시고 괜찮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예전에 이거 잠깐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박물장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좋아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해서 한번 한번 올려드리고 일반인들도 요렇게 지니시면 좋은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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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